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해 금융소비자의 이용권 활성화에 나섭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제도 운영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연 2회 이상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사별 운영실적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. 또 금리인하 요구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.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 안내하도록 규정했습니다. 신용점수가 올라간 대출자에게 은행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별도로 수시 안내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.